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 변동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좀 전까지 우리가 이제 탄력성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 이론에서 다룰 만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프도 16개거든요 원래는 다 그리면 균형의 이동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 그리진 않았잖아요 16개 관련된 자료 프린트 한 장짜리로 해서 다 그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보고 그냥 연습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시고요 못 그리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래프 갖고 할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134쪽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기 변동 부분에서 앞쪽 인플레이션 이쪽 부분은 시험에 별로 빈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넘어가셔서 바로 139로 가실까요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에요 부동산의 경기 변동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말할 때 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기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 라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경기가 나쁘다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경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건축경기를 주로 가리키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 이걸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경기를 이야기할 때 주거용 부동산 건축경기만을 말할 때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주거용 부동산 건축경기를 말할 때 협의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까지를 말할 때 광의의 부동산 경기 광의의 부동산 건축경기 협의의 부동산 경기와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 공통적인 게 건축경기예요 거기에 토지 경기까지를 넣어서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불러요 근데 최강의까지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부동산 경기를 말할 땐 협의이거나 광의인데 공통점이 건축경기를 주로 가리킨다 부동산 경기는 건축경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변동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요 앞으로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순환적 변동이라고도 부르고 순환 변동이라 부르는데 밤낮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순환처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변동하는 것 이걸 우리는 순환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자 우리 139위입니다만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주로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조 이야기를 해요 적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경기가 변동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와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평균 평균 경기 변동이에요 평균 경기 변동이다 평균 경기 변동이죠 그리고 가장 꼭대기인 점 정점 가장 꼭대기인 점 정점 가장 바닥인 점 저점 가장 꼭대기인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정점까지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정점까지 이렇게 그 다음 가장 바닥인 점이 저점 그럼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점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 경기에 있어서 이게 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기라 한다 경기 변동의 주기예요 그러면 주기가 얼마의 주기냐면 주기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가장 꼭대기인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를 할 수 있지만 저점에서 저점까지 해도 돼요 저점에서 저점까지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가장 바닥인 저점의 사이 이 정점과 저점의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진폭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진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폭이죠 정점과 저점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와 진폭을 따라서 경기를 분류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여기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죠 그랬을 때 부동산 경기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여기가 상향시장이라고 그래요 일반 경기의 호경기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무슨 시장이냐 그러면 자주 하향시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후퇴시장이라고 그래요 일반 경기의 후퇴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가 하향시장이에요 여기는 회복시장이고요 여기는 상향시장이에요 그리고 일반 경기에 넘는 부동산 경기만 있는 특유의 시장으로서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국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국면 여기 나빠지는 국면이에요 이게 수축 국면이거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륙을 중심으로 제가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말하면 첫 번째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길어요 일반 경기의 주기는 보통 8에서 10년인데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이렇게 17에서 18년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의 경우는 이렇게 진폭이 커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커요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경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그대로 부동산 경기에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정리하면 주기가 길고 진폭은 크다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달리 그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아요 명백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불규칙적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달리 그 주기의 순환이 명백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에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런 그림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에 이 그림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달리 그 주기의 순환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려서 항상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통상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돼요 마치 전년병하고 똑같아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다르고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다섯 번째 그거 한번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아울러 부동산 경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 같이 가는 거 역행 반대로 가는 거 독립 따로따로 가는 거 앞서 가는 걸 선행이라 그래요 다 가능해요 병행 역행 독립 선행이 다 가능해요 병행이 뭐라고요 동시순환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역행이 뭐라고요 반대로 가는 것 역순환 그리고 선행은 앞서 가는 것 앞서 가는 건 선행 따로따로 가는 거 완전히 독립 독립과 선행 다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주식시장의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지는 경향이 있더라 일곱 번째 부동산 경기는 부문별 시차가 존재하는데 대개 부문별 시차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 경기와 일반 경기 변동기거든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대개 같이 움직여요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같이 움직여요 대개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의 수요도 같이 늘고요 일반 경기가 안 좋을 때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의 수요도 줄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동시순환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를 보잖아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는 일반 경기와 대개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요 역순환한다 이렇게요 역순환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하실 것은 얘와 얘는 같이 움직이고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주거용과 일반 경기 이렇게 둘이도 역순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이 동시순환하고 주거용과 일반 경기가 역순환하는데 이것은 어떤 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금융이라는 측면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융이라는 측면을 집어넣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요 어느 쪽으로도 돈이 흘러가는데 이 돈은 아무 쪽이나 여기나 여기 다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도 흘러가지만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쪽이 경기가 좋잖아요 돈이 많이 가요 그 대신 주거용 쪽은 자금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경기 쪽에 보다 돈이 많이 가면 이쪽으로는 자금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가 안 좋아졌어요 일반 경기가 위축됐어요 그러면 보다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 서로 얘와 얘는 일반 경기와의 관계는 결국 역순환 관계거든요 여기가 좋으면 돈이 많이 가니까 이쪽은 자금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쪽이 안 좋으면 보다 자금이 많이 가니까 결국은 역순환 관계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얘와 얘가 일치 동시순환 얘와 얘가 역순환 그러니까 얘네 둘도 역순환 이렇게 부문별 경기를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 기억하시고 여덟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경기 회복이 느려요 경기 회복이 느리고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후퇴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4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를 보시죠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로 보면 경기 측정의 지표입니다 140페이지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는 제일 첫 번째는 건축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의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측정할 때 무슨 지표로 주로 사용되냐면 얘는 공급 지표예요 공급 지표 경기 측정의 공급 지표다 얘는 공급 지표 공급 측면의 지표입니다 이런 건축의 양에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 착공양이라는 게 있고요 착공양 건축 완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가량 착공양 완공양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건축의 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래 학교 지도로 갑니다 자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건축의 양 이거는 공급 지표고요 부동산의 거래량은 주로 주택의 거래량을 많이 써요 주택의 거래량을 주로 부동산의 거래량으로 많이 따지는데요 이거는 수요 지표예요 수요 지표 수요 측면의 지표 그래서 얘네 둘이 경기 측정의 중심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도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는 경기를 측정하는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중심 지표가 되지 못해요 얘는 명목 변수가 아니고 얘는 보조 지표거든요 따라서 경기 측정에 있어서 이렇게 건축의 양과 부동산의 거래량이 중심 지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기 측정의 지표로서 기타 판단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공가율 임대료 수준 주택금융의 상태 미분양 제고량 택지의 분양 실적 등등등 경기 측정의 지표로 많이 기타 지표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주로 경기 측정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경기 측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 142페이지 하단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서 국면별 특징이 있어요 이 국면별 특징을 이야기할 때 142페이지 하단에 경기가 좋아질 때와 나빠질 때를 같이 놓고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봤던 지표들이 있잖아요 건축의 양 부동산의 거래량 부동산의 가격 변동 같은 정상적인 지표들은요 경기가 나빠질 때 함께 하락 내지는 감소예요 경기가 좋아질 때 함께 증가 내지는 상승에 경기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그 몇 가지 따져볼 것들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연장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뭐뭐를 더 따져봐야 되느냐 우선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의 주안점은 어디다 둬야 하는지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사례가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금리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죠 우선 먼저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수축 국면에서는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어요 매수인 매수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수자가 안 사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떨어진 다음에 사겠다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이 누구죠?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자 주도시장 매수자 주도시장 이라고 말을 해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거래를 미루려 하겠어요? 매도인이 미루려 하죠 더 있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야 내놨던 물건도 걷어들여요 따라서 이 시장은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도자 주도시장이 형성된다 그다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의 주안점이에요 마케팅의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경기가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일 때는 매수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따라서 매수인 중시현상 매수인 중시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하여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 확장 이 국면에서는 매도인 중시현상이 나타나요 매도인 중시현상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우리 민법의 법률용어로는 매수인 매도인이 맞는데 여전히 매수자 이 말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매수자 주도시장 이렇게 하고 매도자 주도시장 그래도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매수자 주도시장 매도자 주도시장 또는 매수자 중시현상 매도자 중시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사례가격을 볼까요 사례가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따지기 위해서 이것도 나눠볼게요 이 단계도 구분해볼게요 이렇게 이 단계도 구분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후퇴시장 여기는 하향시장 글씨는 여기다 썼다고 해서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하향시장 여기는 회복시장 여기는 상향시장으로 자세히 구분해서 현재 어디에 있냐면 하향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현 시장이 하향이다 그러면 이전에 거래가 된 건 여기서 거래가 됐죠 그럼 이전에 여기서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 현 시장이 하향시장일 때는 이전에 거래가 된 건 상한선이죠 상한선이란 말아 써요 과거에 거래가 된 건 상한선이에요 그런데 현 시장이 후퇴시장이라 해봐요 그런데 이전에 시장한 상향시장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된 건 지금 봤을 때 지금보다 높았거나 거기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어떤 말아 쓰냐면 이런 말아 써요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라고요 이 글씨는 제가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상한이라는 말만 쓰면 되고 여기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 이렇게 씁니다 후퇴시장처럼 경기가 좋았다 나빠져 반전이 이루어질 때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 현 시장의 상향이야 제일 높아 이전에 거래가 된 건 회복시장에서 거래가 됐고 지금보다 낮았어 그럼 과거에 거래가 된 사례는 지금보다 낮았으니까 하한이 된다 하한 이란 말만 써요 그 가격이 하한이야 그런데 현 시장이 회복이라네 이전에 거래가 된 게 하향시장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낮았거나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란 말을 써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향은 지금이 제일 낮아 이전 건 상한 그렇죠? 떨어질 때 무조건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전 건은 상한이야 그런데 향자 안 붙은 후퇴나 회복에서는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 집어지면 돼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전 건 무조건 하한이야 상향시장은 지금 제일 높으니까 이전 건 하한인데 회복시장은 이전에 거래가 된 것이 하향시장이었으니까 반전이 이루어지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라는 말은 향자 안 붙은 것 후퇴나 회복에서 쓰는 거예요 후퇴나 회복에서 기준 가격이 되거나 그리고 떨어질 때는 무조건 이전 건 상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전 건은 하한 그 다음 금리 조심하셔야 돼요 금리 여러분 금리요 앞에서 우리 경제론 이야기할 때 금리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는 늘죠 그리고 대출금리를 공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적용해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받아서 물건 만들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건설시장에서도 낮은 금리니까 대출받아서 그 돈 끌어다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죠 공급이 늘죠 그러면 수요도 늘고 공급도 다 늘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활동도 활성화되고 생산활동도 활성화되니까 경기가 좋아지죠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와 연결시키면 그럼 거래가 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렇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지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아 금리와의 관계에서 부동산 경기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금리와의 관계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된다 헷갈리지 말라고 노란색으로 금리는 이때 금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 금리는 낮아진다 따라서 금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하자고요 금리는 상승 상승할 때 금리가 상승할 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금리는 상승 그리고 여기는 금리가 상승하다 못해 최고 최고일 때 금리가 가장 높을 때 경기는 가장 안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해 금리가 하락됐어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지죠 금리가 하락하다 못해 가장 낮은 최저 수준이 되면 당연히 이때는 경기는 아주 좋아지겠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상승 상승하다 여기는 최고 여기는 금리가 하락하다가 여기는 최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부동산 경기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 정도 이 정도 국면별 시장 딱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안정시장은 뭐냐 안정시장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인데 대개 어떤 부동산이 거래가 되느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의 점포가 거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의 점포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대개 불황을 덜 타기 때문에 불황의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 말해요 안정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는 새로운 거래에서 신뢰할 만한 기준이 돼요 안정시장이니까 믿음을 한 거죠 그리고 얘는 경기 변동 경기순환에 의해서 분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정시장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상향 다음에 안정이 올 수 있어요 경기가 딱 안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안정시장이 오는 거예요 후퇴 다음에 안정시장이 올 수 있어요 하향 다음에 안정시장이 올 수도 있고 회복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어느 시장 다음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에 경기순환을 따라 구분한 건 아니지만 경기와 무관하지 않다 경기와 밀접히 관련이 있더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이건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경기를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 변동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가시면 146페이지 보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어요 장기적 변동이라 해서 추세 변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의 신자원이나 신기술의 개발이나 신자원의 발견이나 기술 혁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동이고요 일반 경기에서는 부동산 경기에서는 신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장기적 변동이라 그럽니다 저것과 구분해 순환 변동과 구분해서 장기적 변동을 추세 변동이라 한다 추세 변동 그리고 계절 따라 바뀌는 거 봄, 가을, 이사철에 경기가 좀 좋아졌다 그 대신 또 겨울 되면 경기가 좀 위축되잖아요 경기 따라 계절 따라 경기가 변동하는 거예요 경기가 계절 따라 바뀌는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지진, 혁명, 전쟁 전년병과 같은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불규칙적 변동이라고도 하고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하고 무작위적 변동이라고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죠 위축되죠 이런 건 뭐예요 불규칙적 변동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불규칙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하고 무작위적 변동이라고도 한다 아무런 부연 없이 경기 변동은 무조건 순환 변동을 가리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경기의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거미집 모형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인데요 일단 우리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거미집 모형의 경우는 몇 페이지냐면 148페이지 거미집 모형 그래도 되고 이론 해도 되고 거미집 이론 거미집 모형 그럼 이제 거미집 이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원래 거미집 이론은 학자 에츠켈이나 네온TF 같은 학자들이 개발한 거예요 발전시킨 거고 그런데 원래 농축산물에 농축산물에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하지 않는 폐쇄 경제를 가정했어요 폐쇄 경제 모형이었어요 폐쇄 경제하고 대응되는 말이 개방 경제인데 어느 날은 개방 경제 시대인데 이건 폐쇄 경제를 가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를 따지는 모형을 동태모형이라고 해요 시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걸 동태모형 여러분 동태모형 할 때 동태는 명태를 얼려버린 게 아니에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이게 동태모형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걸 정태모형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건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동태모형을 동학모형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태모형을 정학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개방 경제 시대고 실제로 농축산물의 폭등폭락이 잘 나타나지 않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흉년들 것 같으면 바로 미리 예측해서 수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풍년들 것 같으면 예측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량 다 조절해버려요 폭등폭락이 잘 나타나지 않더란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한물간 이론인데 부동산은 여전히 부동산은 부족하더라도 수입 못해 대한민국의 주택이 부족하니까 좀 남는 동네에서 수입해오면 될 거 아니냐고요 주택은 수입 못해 부동산은 여전히 폭등폭락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빌려온 거예요 경제학에서 주로 어떤 부동산에 설명하냐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폭등폭락을 대규모 임대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폭등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걸 경제학에서 빌려온 거다 그래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폭등폭락 설명에 적용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가격 보고 여러분 마트 가서 지금 마늘 사면 지금 마늘 시세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공급은 지금 마늘 시세보고 집에 와서 마늘을 심으면 저 농부들이 심으면 이걸 수확할 때 내년도에 수확한단 말이죠 공급은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지나는 후라야만 변동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급자가 공급자가 시장에서 성립된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결정할 때 금기에 가격 따라서 공급량 결정하면 다음기 공급량이 예 반영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공급에는 언제나 뭐다 시차가 다 존재한다 그런 걸 가지고 거미집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세 개를 여러분에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할 수 딱 드리는 것만 딱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가격 여기는 수량이에요 그럼 이제 X축의 수량을 쓰고 Y축의 가격을 쓰는 좌표축에서 수요곡선과 공급선을 그리는데 제가 하나는 수요곡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수요곡선은 완만하고 공급선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렸죠 두 번째는 수요곡선을 좀 가파르게 그리고 공급곡선을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렸냐면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수요곡선은 완만하게 그렸어요 공급곡선은 가파르게 그리고 그러면 완만한 그림의 탄력성은 수요탄력성하고 공급탄력성을 두 개를 비교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탄력성이 더 크냐 완만한 그림이 탄력성이 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성 크다 탄력적이다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0에 가까운 거니까 작다 자 그럼 여기는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을 비교해봐요 어느 게 더 완만해요 완만한 그림이 탄력적이니까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세 번째는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려놓고 우리는 거미집 과정을 따져보자고요 제일 최초의 수요곡선이 이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랬다 그럼 수요곡선이 이런 상황에서 가격과 수량은 최초의 어디서 정해졌느냐 여기서 정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가격과 수량은 이 점에서 정해졌대요 이렇게 최초의 가격 수량이 정해졌겠죠 가격 수량이 정해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인데 수요가 늘었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에도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은 증가할 수 없거든요 단기간에 어떻게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마늘의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수요는 늘지만 단기의 아파트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또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수요만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럼 공급을 어디까지 늘리느냐 이 가격에 맞춰서 공급자들은 어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을 여기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기회에 시장에 공급 물량이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물건이 이만큼이 남아들죠 추가 공급이 발생해요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이만큼 나오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 물량 수준에서 떨어져야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당연히 수요 곡분에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낮은 가격을 보고 아우 실망한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여버려요 그 다음 기회에 그럼 공급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물량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가격은 다시 여기서 정해지죠 그리고 그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이 또 나오죠 공급량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또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 때문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럼 다시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이 과정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과정을 따라서 빨간색으로 덧입해보죠 처음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만들어져서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래 초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격이 또 올랐죠 그리고 또 다시 거기 가격이 올랐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초과 수요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런 점을 따져서 쭉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꼭 거미집 모양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거미집 모양으로 정확하게는 거미집이 아니라 거미 그물이래요 그러나 어쨌거나 거미집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자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수렴형이라 하자 수렴형이라 하자 그러면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시니까 두 번째 그림은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과정들을 따라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따라 그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건 뭐라고 하자 발산형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발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볼 것도 없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초과공급대에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다?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순환형 중립적인 순환형 순환형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죠 이거 나오면 이거 수렴형인지 모르는 사람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발산형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절대 그래프를 안 내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프 그린 거죠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탄수 공급이 더 탄력이면 발산형 공탄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따라서 수탄수 공탄발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로 하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이런 경우는 기울기는 반대로 공급 곡선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가파른 게 기울기가 큰 거니까 이런 경우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기울기로 하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클 때가 수렴형이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클 때는 발산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력성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울기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수탄수 공탄발 그래서 프린트몰에는 제가 수탄수 공탄발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수탄수 공탄발만 잘 여러분이 알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미집 이론에서 그림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탄수 공탄발에 대해서만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면 거미집 모형을 기억하는 것은 금방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신 내용들을 한번 우리 복습해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한 내용들을 2주차 학습한 내용 한 줄 정리입니다 학습 내용을 한 줄 정리를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입니다 먼저 수요 공급 이론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공급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때 공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기간을 말하면 유량 시점을 말하면 절향이 됐죠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공급량의 개념인 거죠 세 번째 공급 곡선이란 각 가격 수준 또는 가격 자리의 임대료를 써도 되니까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죠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공급법칙을 반영해서 우상향 곡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네 번째는 해당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이와 같은 비례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고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고 공급의 법칙을 반영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 공급 곡선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모든 생산자의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죠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되는데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이다 그 말입니다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란 말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점의 이동인 것이죠 그게 따라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A점에서 B점으로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했던 것 아마도 보실 겁니다 A에서 B A에서 C 이렇게 이동했다고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곡선 상의 이동이고 공급량이 변하여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에 변하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부진성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토지 총량이 똑같다면 그 토지 총량 수준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늘릴 수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9번째는 공급이 쉬워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지죠 그래서 공급이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따라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비탄력적인 그림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용도 전환을 제한하는 법규라든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이런 규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공급 곡선은 급해집니다 아울러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풍부해지거나 용도 전환을 제한하는 법규라든가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만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 중에서 정량적 지표라고 그랬죠 수요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 그러나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 정성적 지표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탄력적 민감한 거죠 이렇게 보면 민감한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 이 경우는 둔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다와 둔감하다를 생각하시고 민감하다가 탄력적 둔감하다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13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격이 많이 변했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예요 0 이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림이 수직선이 되겠죠 이거 기억 잘 아셔야 돼요 14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아주 미미한 가격의 변화 즉 거의 0에 가까운 변화가 아주 큰 수요량의 변화를 초래했다면 가격은 아주 미미하게 변했는데 수요량이 아주 크게 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히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말하죠 이 경우는 그림이 수평선이 됩니다 완전 탄력적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15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크며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습니다 대체제가 많다 탄력성 크다 대체제가 적다 탄력성 작다 16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대체제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17번째 부동산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제가 보다 많기 때문이죠 필수제는 보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사치제는 보다 탄력적이 됩니다 필수제 비탄력적 사치제 탄력적 부동산에 대한 종류별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20번의 20번째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량의 가격을 곱한 것입니다 혹은 임대료를 곱한 겁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가격 곱하기 수요량입니다 정확하게 그래 기업의 총수입, 가격의 총지출 언제나 수요 탄력성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은 가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수요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것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상품의 수요가 다른 연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속도로서 X가격 변화율 분의 Y수요량 변화율로 표시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됩니다 공급이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비탄력적, 쉬워질수록 탄력적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 공급이 어려우니까 단기는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 장기로 가면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단기, 장기, 측정 기간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과 측정 기간을 구분하십시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 오래 걸릴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이 쉬워지면 그 대신 탄력적이 되겠죠 측정 기간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7번째에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그래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된다 앞에 얘기했지만 탄력성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부동산의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가리킨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불규칙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순환 변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깁니다 일반 경기의 주기는 보통 8에서 10년인데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17에서 18년이기 때문에 보통 두 배가량이 길어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두 배가량이 깁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습니다 이 말은 진폭이 크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진폭이 큽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다 즉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진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그림을 잘 안 그린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꼭 전년평처럼 지역적 국지적이 먼저 전국적 광역적이 나중입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경기 회복이 느리고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아홉 번째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크게 수요 지표와 공급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급 지표는 건축의 양을 공급 지표로 하고요 수요 지표는 거래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양과 거래량이 경기 측정의 중심 지표로 많이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의 거래량 등이 경기 측정의 지표로 많이 사용돼요 경기 측정의 지표로 많이 쓰는 것은 건축 착공량, 부동산의 거래량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지표로서 착공량을 주로 많이 씁니다 건축의 양 중에서도 이건 수요 지표, 부동산의 거래량으로 주택의 거래량을 주로만 씁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순환의 내 국면 이외에도 고유의 특성인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인 거죠 열두 번째 회복 시장에서 회복 여러분 향자 안 붙은 건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말을 쓰자고 그랬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회복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거는 하한선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라가고 있을 땐 하한, 떨어지고 있을 땐 상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향은 하향 시장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최저 수준이니까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상한입니다. 기준 가격이란 말은 쓰지 않죠 후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란 말은 씁니다 기준 가격이란 말도 쓰고 하한 향자 안 붙은 후퇴나 회복에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말을 쓰죠 불규칙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해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현상을 마련하는데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불러요 지진, 혁명, 전쟁, 전년병 등에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은 불규칙 변동입니다 거미지 모형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의 시차 공급은 수요는 즉각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일정 기간이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들어야만 변동을 하죠 이런 시차를 고려해서 일시적 균형의 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입니다 여기서 동태란 말은 시간의 변화를 따지는 것을 동태라고 한다 했죠 열일곱 번째 거미지 모형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거미지 모형에 의하면 수요탄력성이 공급탄력성보다 크면 수요가 더 크면 수탄수 공급이 크면 공탄발 따라서 수탄수니까 수렴형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는 수렴형이 된다는 것 수탄수죠 수탄수 거미지 모형의 수탄수 공탄발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일곱 번째 거미지 모형은 수요곡선 기울기와 공급곡선 기울기에 따라 가격 변동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된다 왜냐하면 대규모 임대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우가 폭등폭낙을 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거용에도 적용돼요 그런데 상공업용에 보다 더 잘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지 모형에 관해서까지 해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주차에는 부동산시장론 156쪽 부동산시장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쭉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은 복습하실 때 뭘 갖고 가라고 그랬죠? 프린트물 가지고 하시라 여기 프린트물 해가지고 정리를 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니까 프린트물 가지고 하시고 아 이 내용 전부 다 하기는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뒤에 한 줄 정리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가면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한 줄 정리만큼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강의 듣고 나서 쭉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만이라도 꼭 암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최근 상황들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절대로 절대로 아프지 않도록 꼭 가십시오 그리고 너무 쉬운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에듀힐 커리클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절대로 절대로 지장 없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